바둑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서로 이렇게 3-3 침투를 주고받았고 벌리자 갈라쳐갔는데 최근에 이렇게 갈라쳐가는 이 간격도 인공지능 등장 이후에 사실 예전 같았으면 아마도 이렇게 갈라치는 경우가 훨씬 많았을 거거든요 옛날에는 무조건 1-2 미전 했어야 되니까 이렇게나 뭐 이렇게나 혹은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뒀을 거예요 근데 이원연구단 역시 인공지능 공부가 또 굉장히 또 잘 돼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쳐갔고 이 정도 간격만 가도 괜찮다라는 뜻이죠 뭐 현재까지는 질문 없나요? 네 저 질문할 거는 좀 일단 한 30수 이후에 나와요 아 그래요? 근데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진행을 해보면은 여기서 좀 백은 세력을 얻고 흑은 힐리를 얻게 되거든요 저는 이 진행을 딱 봤을 때 흑이 너무 좀 이 선에 치우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실제로 아니면 방송용으로? 실제로? 아 실제로?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뭔가 이원영 선수의 스타일상 이렇게 되면 좀 불만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때요? 뭐 앞서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이 결과는 사실 5대5예요 5대5고 저희가 또 바둑 처음 배울 때 이렇게 2선 폐망선 많이 기면은 망했다고 보통 배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등장 이후에 저희 기사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어요 바둑 다시 배워야 된다 다시 배워야 돼요 지금 그 마인드 자체를 다시 고쳐먹어야 돼요 전 아직까지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 선을 저렇게 기었는데 이게 왜 5대5일까 이 선을 이렇게 기기는 했지만 애초에 여기가 백의 발전성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이미 날 집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선수로 이렇게 잘 타개를 했기 때문에 기분은 살짝 불쾌할 수 있지만 실상 결과는 흑도 나쁘지 않다 또 선수를 뽑았으니까 뭐 동그리님처럼 아직도 1,2 비전 이런 거 지켜가면서 두셔도 좋습니다 사실 1,2 비전이 그게 약한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좋아요 1,2 비전은 아직까지도 정수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백 세력이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금방 설명드린 대로 흑도 나름 이렇게 선수로 다 잘 수습을 해가지고 이 결과는 호각이다 저의 선수님 안녕하세요 김성진님도 안녕하세요 김성진님 안녕하세요 지금 흑은 우변 지키는 거? 좌상 입구자 아니면 좌변 깨기 떠오르는데 어디가 좋은가요? 좌변을 깬다면 어떻게 깨요? 좌변이요? 좌변을 어떻게 깰까요? 뭐? 갖다 놓은 거예요? 좌변을 깬다면 사실 여기 간격이 너무 좁아서 여기는 이 정도는 내가 사전에 여기 다 깼는데 이 정도는 양보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급한 자리라면 좌상기나 우변이나 하변이나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오늘 좀 질문 많이 하려고 각오하고 왔거든요 만약에 상변이라고 하면 여기가 되게 좋은 자리긴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내가 손을 뺐는데 만약에 백이 여기를 둬요? 그러면 이 자리가 딱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가 급한 자리예요? 어때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백이 오히려 여기 둘 때를 기다려서 흑이 여기 두는 게 제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정석에서 백이 밀어가는 자리가 한 수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가 싫어서 그리고 반대로 흑이 먼저 두면 그래도 이 우변의 발전성이 백이 먼저 둔 거랑은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런 좀 차이를 먼저 느끼고서 흑이 이 자리를 빨리 두고 싶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백이 둘 때 앞서 여기를 얘기를 해줬는데 물론 이수도 있지만 이수도 있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수 두면 보통은 그래도 이렇게 둘 텐데 여기서 끊으면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겠죠 근데 이 바꿔치기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이 바꿔치기는 이 바꿔치기는 그래도 원래 여기가 뒷문이 터져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 좁은 곳으로 흑들이 향하는 게 흑이 썩 유쾌해 보이진 않거든요 제 느낌상 그리고 백이 지금 주변에 돌들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더 타이트하게 둘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흑이 아마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하고 둘 가능성도 높은데 일단 이렇게 되는 자리라고 보면 그래도 일단 이 막히는 자세 자체가 썩 좋지는 않잖아요 정말 일리 있는 얘기긴 했지만 백이 이렇게 또 정리하는 게 흑 입장에선 불쾌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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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네 곳 정도 떠오르는데 그런데 이원영 선수는 여기서 어디를 뒀을까? 제가 만약에 저의 실전이었으면 저는 여기 이쪽 뒀을 것 같아요 거기에 갔는데 사실 저는 너무 일감이거든요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둘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둘 것 같다 저도 사실 여기가 일감이었는데 이원영 구단의 실전에 여기를 뒀어요 그러니까 백이 막상 밀어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이 자리를 그 자리가 너무 좋다고 판단을 네 저는 사실 백이 여기 두면 난 여기 두고 말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원영 구단은 좀 더 호방하게 누워갔어요 저는 흙으로 하변 3선은 못 둘 것 같아요 하변 3선 하변 3선 여기 왜요? 여기 왜 못둬요? 되게 좋은 자리 같다 네 다양 선수는 내일 권감동님이랑 되고 계시던데 저는 외불참했네요 외불참했어요 요새 시합 안 나오죠 외불참했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좀 바둑을 편하게 두고 싶은데 참가해서 웬만하면은 가끔 있는 이 방송들하고 다 겹치더라고요 그렇게 바빠요? 제가 뭐 자주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바빠요? 시합을 못 나올 만큼? 아니 이상하게 꼭 내가 시합 두고 싶으면 방송하고 겹치더라고요 못되게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시합을 나오면 이 방송을 못하잖아요 출전을 한 순간 그 기전을 못하니까 방송을 방송이랑 바둑을 같이 하는 게 사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김다양 프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진짜 두 마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아요 다영상의 랑커브 본선 진출 가자 가자 가보자 어디 일단 실전에 여기 뒀고 아 여기서 여기서 아니 저 여기서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 흑의 블루스팟이 재밌었어요 여기서 제가 한 번 맞춰볼까요? 네 블루스팟은 한... 블루스팟이 근데... 그러면 아까 봐봐 이렇게 딱 문제를 볼 때 아까 여기... 여기랑... 아이고... 여야 되는구나 여기랑... 아잉... 뭐 오랜만이라... 오랜만이어서 지금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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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제 하셨잖아요 네 이게 블루스팟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인공지능은 말이죠 나름 뭐 추리력이 괜찮은 척하네요 인공지능은 말이죠 여기 어때요 여기 택도 없어요? 어이없네 그렇게 웃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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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요? 거기 100이 어떤 수를 좀 기대한 수예요? 택도 없는 반응이 아니었어요 저는 공수타진인 거죠 만약에 받았다 모르겠어요 그냥 맞춰보라고 해가지고 한 번만 더의 기회를... 블루스팟이요? 지금 승부 쳐보고 있는... 어 그쵸 이혼영 구단이 오늘 좀 이변을... 허용했더라고요 이변을 모르겠어요 맞췄어요 네? 여기였어요 어 여러분 저 라니컴의 본상 자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컨디션이 괜찮은 거 아니야? 나쁘지 않은데? 아니 찍어봐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응응응 저 안봤어요 저 일부러 인공 안보고 왔어요 질문 많이 하고 싶어서 그니까 이수의 의도는 여기 돌이 있으면 100이 다른 곳 뒀을 때 여기 나가 끊는 게 가능해지죠 아 꾸덕하다 에휴 춥다 어휴 나가는구나 그래서 100이 이렇게 이곳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받았을 때 여기서? 그것까진 모르죠 그것까진 모르지만 한상훈 프로랑 한상조 프로랑 브라더인가요? 에이 브라더 알았다 이게 다 이거 어때요? 느낌 있죠? 느낌은 있네요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 스공님 그건 어때요? 박정근 박경근 박재근은 어때요? 박정원도 아예 그냥 넣지 그래요 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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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으로 여기?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인가 네 거기에요 여기에요 아무튼 뭔가 그건 맞았죠 요런식으로 세상 치사하게 두래요 진짜 치사하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할 때 이렇게 치사하게 한다는 거는 뭔가 좀 극찬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진짜 이렇게 두면은 막상 이 좌변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2선에 초반부터 이렇게 돌들이 많이 가는게 좋지가 않은데 막상 이 백집 다 깼거든요 그래서 실속에서는 전혀 안 좋을게 없다 근데 저기 실전에 백으로 당하면 되게 막 무슨 바둑을 이렇게도 싶은데 이제 막상 당하면 뭔가 대책이 없어요 막상 답답하고 막상 두다보면 집이 없어요 네 봐도 왜 이렇게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멘탈적으로도 어느정도 좀 타격을 준 거거든요 맞아 이렇게 두고 나면은 막상 이렇게 흙이 지금 딱 뒀다 하면 백보고 이 바둑을 운영을 해보라고 할 때 깝깝해요 깝깝해요 네 흙이 아무래도 확정가가 많잖아요 백의 확정가를 잘 따라잡아야 되는데 두터움을 살려서 요런데 받고 있자니 여기도 단점이 남아있고 그렇다고 여기를 안 봤자니 또 머리 내밀면은 두터움이 계속 지워지는 것 같고 이 수법이 지금은 딱 봤을 때 일리가 있다 박경근 프로님 별명이 박남금이 남근이에요 박남근이요? 처음 듣는데 남근 금시초문인데요 왜 이렇게 잘 읽어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벌써 김다영 프로의 효과인가요 김다영 프로의 효과인가요 김다영 효과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궁금했던게 네 이 원형 프로가 저기를 왜 뒀냐는 거예요 실전에 보면 이렇게 두고 그냥 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악수를 했으니까 실전에 백도 이렇게 그냥 바꿔치기가 진행이 됐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안하고 거기에서 내가 그냥 여기를 들어 네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전 도수가 참 아쉽더라고요 뭐 화났어요? 이유면요? 이유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걸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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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교환을 먼저 하고 일을 둘 필요가 있었을까 보여줄거에요 진짜로 이거 인공지능 있는 참고도에요 왜 혼자 인공지능 보고 얘기해요 난 안 봤는데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네? 아 지금 인공지능을 둥에 업었다고 지금 너무 자신있게 두는거 아니에요? 실체도 어떻게 저렇게 둬요 이게 참고도가 있어요 어이없네 진짜 뭐야 아니 뭔데요 근데 이거 나 치고 먹으면 안 돼요? 치고 먹으면 바꿔치기를 하겠다라는 뜻 아닐까요? 바꿔치기를 이렇게 한다고요? 응 이렇게요? 늘고 두면 안될까요? 응 꼬부리기까지 하고 이러고 뭐 여기 하나 지켜둬야겠죠? 그럼 나 잘 한거 아니에요? 흙이 너무 짭짤한게 아닌가? 뭐 율기현 짭짤해 보이기도 한데 아니래요 인공지능은? 여기서 이쯤에서 인공지능은 더이상 건드리지 않고 여기를 이런곳을 다시 한번 건드리라고 해요 저건 정말 신의 영역이 막으면 건너가고 응 늘면은 여기 단점이 생겼으니까 그때 다시 이곳을 건드려가면서 이렇게 도움닫기 얻고 나서 끊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응 그래서 근데 김다영 프로가 의견을 제시한게 저도 사실은 같은 의견이긴 해요 아니 이게 언제든지 절대선수 같은데 이혼영 구단이 이거를 좀 서둘렀단 말이에요 이혼영 프로도 아마도 이런 수가 좀 걱정돼서 그러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했을까 이혼영 구단이 근데 요즘 바둑뜨는 거 보면 수가 그냥 긁혀요 아 그건 그래요 수를 너무 잘 보던데 어 근데 보니까 이 두 선수가 리그에서 얼마 전에 두지 않았어요? 이 두 선수가 도 썼죠? 도서 그때도 이혼영 선수가 패배를 했었잖아요 응 근데 도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태물님 감사합니다 에이 태물님 다시 한번 이렇게 렌즈 한번 이렇게 닦고 한번 보세요 박경근 프로님 2두박근 3두박근 잘 키우고 계신가요? 2두박근 3두박근이 어디에요? 2두 3두 3두 4두 김다영 아니 김다영 프로가 요즘 헬창이래요 시청자분들 요새 헬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헬스 쉬고 있는데 김다영 프로가 헬창이래요 진짜 근육 많이 생겼어요 여기 뭐 전혀 없어 보이기는 한데 아무튼 이혼영 프로는 그래서 여기가 언제든지 절대 선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음 음 근데 실전에 이 타협은 아무래도 이교환이 집으로 확실히 악수이기 때문에 백이 괜찮았다 그래서 그래서 이교환까지 했다면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두는게 최선일까요? 여기서는 쉽죠 쉽다고? 여기서는 여기 둬야죠 차악 틀렸습니다 알았다 여기다 끊으면? 이렇게 늘 두던대로 이렇게 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한 점은 잡히더라도 내가 여기를 살아야 한다 그렇죠? 젖히면? 끊지않았다 끝이면요 끝내주는 줄 알았지 끝난줄 저치면 일단 여기를 끊어야죠 있고 이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둬야죠 나가고 이 선 젖히면 여기를 젖혀요 갑자기? 네 왜 이렇게 뭐가 많지? 쉽게 안 놔줘요? 막아야 되는거 아닌가? 이렇게 처리한다? 생각했던거랑 좀 다르는데 생각보다 잘 깔끔하게 사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쵸 이게 뭔가 이렇게 먹는 자세가 좀 좋진 않잖아요 또 우상기 팻감 키워놓고 패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줄 수 있지 않나요 그건 안 무서워요? 네 왜 안 무서워요? 이거를 지금 패를 바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요 만약에? 아 이걸로 해야 되는구나 네 아니 키워놔 아 그거 어차피 받아줘요? 아 안받는가 보다 별 차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에이 이건 아니지 내가 이런 팩 가면 쓸 수 있잖아요 왜 안인데 기분 좋게 때리고 그냥 이렇게 두면 팩이 이상한가? 어딜 때려요? 어딜 때려요?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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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좀 아닐 것 같아요 누가? 흑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쁘지 않아요 시청자분들이 1 2 3 2 수법은 사실 없는 수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이렇게 두는 경우 거의 없는데 지금 배석에서는 흑이 이렇게 둬서 괜찮대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아 이 괜찮다고요? 네 이거 나쁘지 않대요 저 좋은 수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둬서 인공지능 여기서 2도 좀 잡으래요 좋은 수? 아이고 여기 있는 건 아니고 망한 거 아니에요 흑이? 그냥 이렇게 두래요 막상 100집 다 깨긴 깼거든요 좋은 수 뭔데? 1로 입구 자두면 안 돼요? 여기? 네 그런 거 많이 두던데 지금은 찍으면 이상한가? 여기 두면요? 뭐 다 준비해서 하는 듯이 막 돼요? 안 찍어봤잖아 근데 김다영 프로가 둔 이 수가 블루스팟입니다 시청자분들 어우 컨디션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여기서 다음 수까지 맞추면 인정 인정? 맞춰야 한다 김다영 프로 오늘 영하다고? 영 음 블루스팟 맞춤의 인정 여기서 어딜까? 102 2선 김슬님? 102 2선 들여다볼 때 118위 욕하신 거 아니에요? 그치? 여기를 기세에 좋게 쫙 젖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귀가 중요하잖아 102 2선 들여다볼 때가 어디였을까요? 여기 젖힐 조금만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여기 젖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블루스팟은 아니었어요 어디였어요? 여기였어 하아 그냥 요렇게 요렇게 두래요 요렇게 이것도 흙이 너무 망한 거 같지 그랬는데 막상 근데 귀가 응 그냥 귀 침투한 거예요 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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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여기 받고 있으면 사실 이런데 한 수 더 두고 있기만 해도 형세가 어때 보여요? 요렇게 지킬래 아 그렇게 지켜요 형세가요? 아직은 확실히 좀 패기가 있네 20대다 보니까 아직 20대에요 아직 몇 년 남았어요 여기서 이 30대와 20대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시청자원들 아니 그래도 거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30대는 여기 내 집 다 깨질까 봐 안전하게 두고 20대는 패기 있게 넓히고 거기까지는 갈 수 있죠 근데 막상 이렇게 되면 흙이 또 잘 지킨 거 같기도 하고 막상 균형은 잘 맞춰 가고 있는 거 같죠 어 맞아요 동구리님이 맞추신 거 같은데 여기가 블루스팟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뒀다면 이 교환 악수교환 해뒀다면 보통 상황과는 다르게 좀 이런 비상수단을 강구해봤어도 괜찮았다 이렇게 두거나 혹은 이렇게 두거나 찝으면 늘어서 잡으면? 뭘 잡아요? 못 잡네? 못 잡으니까 늘지 그럼 여기서 다시 붙여? 네 다시 붙이면 여기 이런 데 치받아서 이렇게 두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는데 결과적으로는 원성진구단이 살짝 기분 좋게 일단락이 됐어요 두 번째 그림 이야기였는데 아 이게 조금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잘 캐치를 못했네요 이번에 18 18 자꾸 욕하세요 아까 우리 참고도가 혹시 길었나? 진짜 Machine 저희가 또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 이 2선 들여다볼 때? 어렵긴 해요 어렵다 맞아요 근데 딜레이가 실제로 있긴 있어요 아 그 얘기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여기 젖혔을 때 여기가 18이었으니까 이걸로 여기를 둔다는 뜻이셨던 것 같아요 두 점 잡히지 말라 그거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가고 백이 이한점 잡으면 흙도 내려서서 아마 완생을 할 텐데 이 정도면 좌변과 흡사해요 화변에서도 백이 두터움을 얻었지만 흙이 또 실리를 착실하게 챙겼기 때문에 이 결과도 흙이 또 막상 할 만하다 그런 거예요 실전에는 백이 약간 기분 좋게 진행이 됐고 여기를 하나 붙여놓고 젖혀서 다시 한번 젖히고 뭐 상용 수법이죠 사실 여기를 백이 예를 들어 먼저 이렇게 둬놓고 나중에 붙이면 내려서서 받는다든지 하는 뭐 다른 대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두니까 또 헤라클래스 이혼영 구단이 그냥 참아두지 않고 저는 저기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뭘 이 실전에 이거를 생각하는 거 자체가 너무 너무 힘짱 아니에요 저거 바둑이 진짜 이혼영 구단이 사실 입단하기 전에도 엄청 타이트했거든요 근데 그 타이트함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보통 나이를 먹으면 그런 게 좀 조금 더 뭐랄까 부드러워지잖아요 근데 저렇게 단수 치는 걸 보고 와 진짜 저거는 힘이 너무 세다 아직도 한창 때에요 진짜 아니 근데 제 친구 중에 한창 때인 친구가 두 명 있어요 하나는 이혼영이고 하나는 누구일까 한창 때? 아직도 한창이에요 바둑뚱은 거 보면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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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단은 제 느낌상 연구생 때보다 힘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니 그 기사들 중에 이지현 구단이 그런 이미지라고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대마 잘 잡고 이기는 프로들이 잘 없거든요 많지 않은데 이지현 구단은 아직도 보면은 대마를 좀 잡으러 갈 수 있을만한 껀덕지가 보인다 바로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그 잡으러 가는 그 이미 거기서 오는 젊음 보통은 이제 이미 좀 30줄에 접어서면은 잡으러 가는 길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하려고 그러거든요 수 있게 하기도 좀 예전만큼 잘 수가 읽히지도 않고 귀찮기도 하고 근데 젊어요 아직도 여기서 100이 밀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 딱 하나 끊어 놓고 중앙에 건드려 가요 여기 끊을 때 저거 두 점 잡으면 안 돼요? 끊을 때 여기 네 눈 딱 감고 그냥 진짜 눈 딱 감고네 눈 그냥 질끈 감아보려 그냥 바꿔치기 하는 거죠 아니 저기 약점이 좀 있어서 좀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여기? 네 근데 결국 한 번 더 때리긴 때려야겠죠? 때리고 100도 하나 더 받겠죠? 하나 때립시다 이런 면은 너무 큰가? 어때 보이세요? 시청자분들 이지현 사원님 같은 기쁨과 대고 갈 때 불리한 입장이 놓이면 진짜 난처할 것 같아요 끝까지 지독하게 두시는데 그 와중에 더 잘 두시는 지독한 사람 지현이가 약간 좀 지독한 감이 있어요 사람은 세상 착한데 바둑 둘 때만큼 진짜 승부사 기질이 있어서 이게 글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를 딱 두면서 계속해서 키워가는 거죠 이게 근데 김대왕스럽긴 하네요 제가 개관은 안 해봤는데 이게 제 스타일이랑 맞기는 하죠 그래서 김대왕 프로가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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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백이 한 점 빠래서 지키고 맘에 안들어요? 선수까지 잡고 싶다 이거죠 맘에 안들어요? 내꺼? 백이 여기를 때려서 여기까지 선수로 잡고 선수로 잡고 싶다 이런 뜻이죠 왜 그래가지고 귀뚝뚝 거기야 근데 너무 좋은 자율이니까 여기가 대세점이라고 시청자분들 이 맥심베 승부처 같은 경우는 또 담당 피디님이 프로기사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도 받으세요 담당 피디님이 금방 또 이 수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아 저 자리에 뺏기니까 좀 맘에 안들긴 하네요 근데 아 여기가 워낙 대세점이다? 멍처다 거기가 이게 아무래도 흑이 한 수 그래도 받아두는 거랑 집 차이가 워낙 커서 확실히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런 연구단 일단 참아뒀어요 그리고 여기서 실전소랑 끊거나 꼬부리거나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흑이 망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흑이 망했네요 그건 좀 알겠습니다 전부 다 같은 의견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거북동 60집 모르세요? 거북동 6집이죠 요즘엔 네 옛날엔 60집이었는데 지금 근데 김대영 프로가 권효진 감독님한테 6승 1패예요 상대의 전적이? 제가 원래 잘 안 졌는데 그렇게나 좋아요?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여자조 있었던 거 용성전 여자조에서 제가 졌어요 졌어요? 네 처음으로 진 거예요? 네 네 오 뭐 근데 워낙에 이제 항상 꾸준히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저요? 권 감독님 아 네 내 집이네요 네 제가 아까 여섯 집이라 잘못 말씀드렸네요 맞네 맞네 실전을 보시면은 여기서 흑이 이 한 점을 나가고 나가고 젖히고 이게 지금 사실 여기를 이렇게 장문을 씌우면 잡혔잖아요 이 장문 정도는 시청자분들도 한눈에 0.1초만에 볼 만한 수죠 그러면 흑이 이게 과연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쉽죠 이게 그리고 흑이 애초에 끊어갔던 요석인데 근데 이게 흑의 의도고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꼽으려서 이렇게 버리겠다 사석작전 백은 여기까지는 내려서야 돼요 사실 뭐 중앙을 둘 수도 있지만 여기 선수로 맞는 게 이게 사실 너무 아프죠 집으로도 엄청 크고 그래서 백이 여기까지 내려서면 흑이 중앙으로 다시 향해요 과연 이 결과가 누가 좋을까 뭐 흑이 좋으니까 이번에 형색판단 문제 흑이 좋으니까 이 원성진 선수가 이렇게 장문을 안 하고 이제 그런 걸 선택을 했겠죠 한번 볼까요 이 뭘 봐요 아 제가 제가 아 네 한번 형색판단 해보세요 아 요즘 아시안컵 축구 해설 하시는 박주호 님 닮았다구요 저 음 박주호 해설위원이 또 되게 훈남이시던데 근데 왜 이게 보니까 이 박씨들이 되게 훈훈하게 생긴 분들이 많더라구요 바둑계에도 누가 있는데요 박정환 구단 그쵸 훈훈하죠 네 박승화 구단 음 그리고 박정상 구단 음 하하하하 박권호 8단 음 그러네요 박재근 6단 음 그렇네 박씨가 대체로 박경근 6단 하하하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대체로 박씨들이 좀 훈훈하네요 음 근데 흑이 집이 많네요 흑이 집이 많아요? 응 그래서 흑이 괜찮다 형세가 몇 집 정도? 그냥 5대5일 것 같아요 5대5 소심하게? 이 결과는 백이 한집반 정도 좋다고 합니다 거의 5대5긴 하죠 네 실제로 백이 이렇게 둬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게 실전심리상 흑의 의도가 빤히 보이거든요 너무 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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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기 때문에 그쵸 박영훈 구단 박진솔 사원님 네 다 이제 훈남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성진 구단이 상대의 의도를 비틀고자 단수를 치고 단수 치고 밀어서 그냥 이 장면에서 둘 수 있는 가장 최강의 수로 둬요 이게 일단 이게 일단 이게 일단 이 세 점이 축장문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백에 이런 대응이 가능한 거고 흑도 모양 좋게 하나 늘어놓고 꼬부리고 늘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모양이 전혀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처음에 흑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좀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뒀을 텐데 가벼운 마음이라기보다는 약간 흑이 좀 무리성이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저는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건 그래도 흑도 이제는 5대 5의 싸움이지 않을까 서로 누가 잘 될지 모르는 어때요? 실제로 5대 5인데 저는 백이 인공지능 창고들을 보면 볼수록 백이 유리한 싸움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천하는 수순들을 봤을 때 사실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영역의 수순들이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왜 5대 5라는 거지? 의문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한 50수 가까이 막 찍어봤거든요 50수나 찍어봤어요? 50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 40수? 계속 5대 오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뭐 사람이 둘 수가 없는 수준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김다영 프로 오늘 게스트로 나왔으니까 네 여기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여기서 인공지능 추천 참고도 보여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 프로 기사가 봐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랑 한 수씩 아니 아니 자기는 인공지능 참고서 보고하셔서 뭘 해주시게 뭐 대신에 선택권을 드릴게요 흙 잡고 싶어요? 백 잡고 싶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 근데 처음에 흙이 좀 무리스러워 보이는데 지금은 할만해 보인다면서요 지금 할만해 보여요 그럼 흙으로 한번 해봐요 근데 인공지능은 50수까지 찍어봤다면서요 아니야 그렇게 열심히 안 찍어봤어요 그리고 인공지능도 사실 제가 일감 그 1초만에 뜨는 블루스팟들 있잖아요 그렇게만 찍어봤지 뭐 기다리면서 찍어오진 않았어요 동그레님은 일단 흙이 기분 안 좋은 거 같아요 백이 우하변에서 약간 미스가 우하변 이쪽 이쪽은 근데 뭐 추후에 여기 단수 쳐서 수를 내고자 하는 그런 후속수단을 남겨놓은 수순이기 때문에 크게 미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그냥 한 20수 정도만 진행해 볼까요 서로 10수씩 일단 이 5점을 행마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얘는 지금 5수인데 수를 매울 수가 없어요 둘 수가 없어요 두면 둬서 살려줄 거 같으니까 일단은 이 흙 5점을 타개해야 되는데 일단 포인트는 이쪽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이런 수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런 걸 딱 뒀는데 나중에 여기가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죠 근데 흙이 지금 이쪽을 두자니 백이 그냥 아예 이쪽을 둬서 싸울 수 있을 거 같고 이쪽을 그냥 이렇게 입구자를 두는 거는 요거 하나 선수니까 금방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둬야 될까 일리가 있는 고민이죠 뭐 말은 부지런히 했는데 여행과는 없네요 생각 빨리 도와요 시청자분들도 기다리실 거니까 시청자분들도 한번 이 장면에서 수익기를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이런 장면은 김다은 프로가 금방 이제 짧게나마 변화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런 장면이야말로 기사들이 느낄 때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장면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이럴 때 수익기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시청자 100분 돌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기를 침착하게 뛰어서 수를 늘릴게요 양수 겸장의 수인 거죠 이 중앙 진출과 이 하변을 노려보는 일단은 제가 이 한 가지 사실은 고백을 할게요 지금부터는 공평해요 왜냐 블루스팟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대에 없었던 수에요 참고대에 없었던 수기 때문에 이게 더 승률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요? 아까 보니까 그리고 또 김다영 프로가 오늘 초반에 블루스팟들도 잘 맞추고 컨디션이 괜찮죠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 컨디션이 어디까지 유지될지 준비 좀 해봐요 화면 한 점이 포인트일 거 같은데 라고 황님 해주셨고 동그리님은 입구자 유길 하나 그냥 싹 둬볼까요? 싹 일단 어설프게나마 연결고리 하나 만들어볼게요 너와 나의 너와 나의 연결고리에 이거는 또 근데 유기가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뭔지 모르겠어 저희들이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런식으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저랑 이런식으로 해본 적 있어요 별로 둘이 한 게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딱 치고 이게 단서를 하나 딱 치면 이을거죠 이어야되나? 이어드릴게요 이어드릴게요 진짜 어이없네 이거 이어달라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나가요 몇 소도 써? 14소 거기에 두면 모양이 안좋지만 일단 이렇게 한칸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둬요? 그냥 뭐 두는거죠 뭐 저희 뭐 시합하는것도 아닌데 제끼라오 제끼라오 이런 방송 너무 좋은거 같아요 진짜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좀 해봐야겠다 바꿔봐요 이렇게 아 나 죽을거 같은데 아니 자체로 저기 입구자 붙이면 어디 둘거에요? 여기요? 그게 뭐에요? 뭐 어디 둘건데 우뚝 할건데 근데 여기 건너붙여도 어떡할거에요? 호기심천국이네 거기에 둔거에요? 네 둘게요 딱 또요 지금 그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인공지능 찍어보고 계신 분들 안계신가요? 저희는 안찍어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쩔수없다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단수치고 때리고 늘거죠 단수쳐서 잡으러 갈까도 생각했는데 늘어둘까요? 네 이제 딱 수상전 아 수상전 시작 이거는 백이 몇 수 있다가 이거는 불계선 하겠네요 유럽 에 아 근데 뭔가 중간쪽에서 제가 좀 이상하게 둔거 같아요 뭔가 잘 나왔어야 되는데 저거는 나오다 말았으 이거 어떨지 궁금하기는 하다 전 별로 안 궁금해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찍어보신답니다 시청자분들 찍어보고 혼자만 알고 계세요 전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이게 사실 이 장면에서 김다영 프로가 어디 뒀었죠? 한 칸 뛰었었죠? 네 일단은 제가 그 저희 집 컴퓨터로 찍어봤을 때 참고도 그 블루스팟 변화도 중에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면 여길 두고 이런 식으로 두는 참고도가 있어요 일단은 중앙을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둬서 흙을 이렇게 잡으러 오면은 이게 자체적으로 이런 데 붙여서 좀 살 수 있는 궁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음.. 타개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살아야 된다 네 지금 기억 안 나죠? 네 근데 이게 봐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은 이게 있었거든요 거기가 좀 더 일감해 갖고 근데 이건 뭐예요? 근데 붙이고 들여다보면은 여기서 또 여길 둬요 잉? 잉? 그러니까 이건 끊으면은 이렇게 지키겠다라는 뜻이고 찝는 수가 있잖아요 찝는 거? 네 찝으면 여기 끼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저 4점을 좀 가볍게 본다 이거죠 뭔 4점이요? 아 이 4점? 그쵸 얘네도 가볍게 볼 거예요? 걔는 무겁게 보내셔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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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어려워요 시청자분들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련의 수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적어도 신진서 레벨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저보다는 잘 두셔야 되지 않을까 진짜 적어도 신진서 레벨이에요 신진서가 전세계 한 명이잖아요 하하하 말이 안 돼요 이거 진짜 근데 일단 실전에 이원영 구단이 선택한 수는 이수였거든요 저랑 좀 비슷하게 뒀네요 양수 겸장에서 뭐 양수 겸장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았구나 저길 둬가지고 양수 겸장까지는 스스로 둔 수 너무 좋게 포장한 거 같고 아무튼 이 자세가 나오면서 이거는 흑이 좀 답답하다고 해요 답답한데 답답해요 여기까지 잘 뒀어요 태모님 찍어보고 하하하하 제가 찍어보고 혼자만 알고 계시라 했잖아요 아 근데 이런 거 진짜 제가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좋은 시도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또 이런 또 기사들의 인간미를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공미만 자비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사실 인공지능 아래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사들이 승부할 때도 약간 예전에 비해 강자 프리미엄이 많이 사라졌죠 어차피 뭐 다 같은 인간인데 그렇죠 어차피 뭐 인공지능 찍어보면 다 이상한 수술이 없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혼영 구단이 잘 뒀고 붙이고 여기서 원성진 구단이 실수가 등장해요 여기서 치받았던 거 같은데 네 이수로는 2단을 젖혔어야 돼요 젖히고 이렇게 두는데 여기서 근데 문제 내는 거는 좀 너무 어려운 거 같고 어차피 쉬운 문제도 못 맞추는데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서 블루스팟 여기서 블루스팟 쉽죠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 기사들에 따라서 자존심 상할 수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사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 기사들도 좀 재미를 위해서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겠죠 커제가 포석에서 앞서 나가는 경우 근데 강자들이 실제로 뭐 실제 형세가 앞서 나가는 경우도 당연히 많았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승부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포스 때문에 주눅들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상위권 기사들하고 하위권 기사들하고 대결을 펼칠 때 알았다 여길 제끼고요 어디갔어 막은 부채요 맞아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이죠 잡으러 가는 거죠 지금 뭔가 흙이 이렇게 나가기에는 여기가 좀 몇 발짝은 못 나가잖아요 여기 다 젖혔을 때 여기 그냥 끊으면요 나가야죠 찌르면 일단 찌르는 거 못 봤어요 이런 또 솔직한 인간미 넘치네 그럼 이건 탈락 근데 확실히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 그래요? 가닥은 맞았어요? 김다영 프로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엄청 어려운 장면인데 기사들이 이렇게 술을 읽어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제 이 장면에서 블루스팟이 여기였어요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잖아요 술을 읽는 방향이 아주 틀리지가 않아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요석이니까 일단 얘를 살렸어야 되는데 일단 찌르는 걸 몰라서 못 봐가지고 이게 뛰는 게 엄청 좋네요 이게 좋은 수더라고요 띄워놓으면은 백이 건너붙일 때 예를 들어 그냥 그때 이곳을 한 수를 둔다든지 해도 젖힌다거나 일단 끊는 게 안 되니까 젖히면 이어서 여기 젖히는 거 이 한 점 잡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백한테 부담을 안겨줄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이런 곳을 생략을 해두게 되면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백이 이런 식으로 지켰을 때 또 너무 깔끔해요 이런 자세가 안 나와서 흑이 여길 뛰면은 백도 최강의 형수가 여길 끊고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 둘 수 있는 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밖에 안 보이는데요 여기? 이게 아니에요 두 점 살려야 되잖아요 이것도 참고도에 있었을 수 있는데 일단은 1번 여기 1번이 이 참고도예요 박호식이 하는 거예요? 이 타협이에요 이 타협 어때 보여요? 흑이 망한 것 같아요 저 공부 많이 했다고요? 그쵸? 방송 또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흑이 망한 것 같다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도 흑이 망한 것 같은데 실제로 바둑이 베기 좋기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한 세 집반 정도? 실전에 이렇게 되면은 거의 엄청 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거의 좀 있다가 던져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막상 근데 여기 젖히는 게 끝내기로 이득 보는 게 남았죠 그리고 여기 뛰는 것도 돌파가 또 생겼어요 생각보다는 둘만하다 생각보다는 다 잡힌 것 치고는 둘만하다 이게 1번 참고도고요 2번 참고도가 태물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저기요? 여기 뭐예요? 여기 찌르는 거 일단 방지했죠 1차적으로 백이 있고 이면은 여기서 이 교환돼 있는 게 흑이 이득이라는 뜻이에요 요 교환돼 있는 게 어렵죠? 방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 내가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게 의미가 있나 이게 어차피 솔직히 솔직히 이거까지는 실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진짜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쵸 거의 못 둬요 못 두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실전의 모양 나와도 저게 못 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수랑 이 변화랑 찌른 변화랑 여기 찝는 변화랑 둘 다 집은 거의 비슷해요 세 집반? 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얘는 정리된 세 집반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세 집반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도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또 이원영 선수 장기잖아요 그쵸 이원영 구단이 연구생 때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요? 폐원영 어 맞아요 이원영 구단이 바둑만 두면은 폐를 한 기본 5번에서 10번씩 하고 많을 때 한 20번씩 하고 진짜 별명이 폐원영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긴 바둑도 있잖아요 그 세계대회에서 막 세수 늘어진 패 버텨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그게 바둑리그에요 아 바둑리그에요? 네 제 기억으로는 바둑리그인데 김기용 프로한테 세수인가 네수 늘어진 패 버텨가지고 지독하다 지독해 진짜 지독한 사람이죠 맨날 질 것 같은 패 그게 원조로는 폐능욱이 있었죠 선우욱 사모님이 또 폐를 통해서 항상 이제 바둑을 유리하게 잘 만드셨었는데 이 선우욱 사모님 후세대에서는 이 원영 구단이 폐원영 폐원영으로 또 유명했는데 근데 이 장면은 그냥 계속 시종일건 어려워요 시종일건 어렵고 실전에 결국에 원성진 구단이 이곳에 이단적치지 못하고 치받고 젖혀간 것도 실수했어요 근데 일단 저 치받는게 일단은 솔직히 수익계는 안돼요 근데 형태상으로 봤을때 저게 너무 약간 자축 느낌이 있잖아요 음 그쵸 그래서 저술을 아마 두기에 굉장히 좀 둘 때도 싫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본능적으로 저건 좀 꺼려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라도 끊었어야 돼요 이때라도 끊었어야 되는데 원성진 구단 여기 젖힌게 재차 등장한 실수였고 여길 끊었다면 늘어놓고 늘어놓고 젖히고 늘어야죠 여기 막았다가는 아주 이쁘게 잡혀버렸죠 그래서 여기 늘때 여길 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요런 타협하는 그림이 있어요 글쎄요 내 지금 바둑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망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누가? 흑이? 근데 또 막상 집을 세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하고 그냥 둘 것 같은 좋다고는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이정도 타협되면은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확실히 느낄 것 같아요 뭔가 기분은 내가 나쁠 것 같은데 막상 뭐 집 세보면은 둘 수도 있겠다 그 정도? 그쵸 이 좁은 구간에서 진짜 너무 어려운 변화가 많더라고요 백도 최선이 여기였고 이렇게만 뒀다면 여전히 백이 나쁜 바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길 젖힌 수가 실수여서 이 장면에서 이 원형 구간이 정확하게 블루스팟 두어가면서 바둑을 우세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잡죠 그 수는 바로 이 수죠 여기까지 안 봤어요? 네 여기 끼운 수가 진짜 기가 막힌 수였어요 기가 막히고 단순히 막아서는 끊고 이어서 선수로 끊겼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흙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졌어요 이 싸움 자체는 뭐 백이 당장 여기 끊어가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다고 흙이 이곳을 지키는 거는 나갔을 때 끊겼죠 이렇게 진출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같이 진출해버리면은 얘는 얘대로 위험해졌고 얘는 얘대로 얘도 얘대로 근데 여기서 끼운 수가 왜 좋은 수냐 끼우면 어떻게 해요? 끼우면 뒤로 받아야죠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나가서 느는 순간 이거는 뭐 다섯 점이 잡혔죠 이어도 잡히고 여기 이어도 잡히고 여기 진출하면은 더 멋있게 잡히고 그래서 바깥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깥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키는 순간 여기 있는 게 절대 선수여서 이거는 지금 이혼영 군에 완전 밥상 다 차렸어요 넷마 아들 코천이 님이 다영사분이 너무 이뻐요 라고 하셔서 제가 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했어요 넷마 아들 코천이 님도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그래서 흙이 이수순이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패착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일단 일감이라고 하면 여기를 딱 있는 건데요 있는 거를 왜 안 뒀을까요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좀 이유면 이제 유기랑 유기랑 맛보기인데 이거를 사실 흙이 버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거 버리면 얘도 반 죽음이니까 반 죽음 거의 죽음 내 기준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되게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면 여기 단수 쳐야 돼요 일단 그러면은 또 둬볼까요 몇 수 왜 자꾸 왜 자기는 혼자 다 보고 안 하고서는 이 장면에서 근데 여기 있는 게 일감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게 일감이었는데 저걸 죽여요 얘는 안 잡히겠지 하고 얘 다 잡으면 그래도 바둑을 더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쟤는 깔끔하게 잡힌 건가 여기 네 거의 뭐 잡혔다고 우겨봐야죠 일단 서로 우기는 거잖아 나 여기 잡았다 난 저기 잡았다 얘는 안 잡혔겠죠 위험하긴 하겠지만 이런 것도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인공지능 찍어볼 때 항상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교환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는 이 교환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저거 맨날 저는 폐감 아까우니까 솔직히 인공지능이 맨날 저거 나가놓으라고 해도 저는 안 나가놓거든요 근데 꼭 저런 상황이 한 두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거 교환 안 해놔가지고 그런 상황이 빨리 둬봐요 뭘요 여기서 게스트를 농락하는 게스트 우대 이런 게 보통 있던데 방송은 그러니까 보통은 있어요 왜 저는 없어요 보통 있는데 일단은 일단은요 요일이 이어요 그리고 따내면 일단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좀 잡힐 것 같은데 있습니다 이어요? 네 대박 대박사건? 저 바꿀래요 오로 여기 단수 칠래요 어때요? 아 그래요? 응응 때려야 되나? 이거 안 찍어본 변화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안 돼 여기서 때렸을 때 아 그렇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음 이렇게 하고 아 안 안 되나? 이를 제껴요 이거 어렵다 이건 좀 재밌는 변화 같네요 시청자분들 폐? 일단 손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수불트 어디 갔나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복귀잖아요 김다영의 참고도가 싹 다 블루스팟입니다 오 제가 본 참고도로는 아니었는데 태모님 컴퓨터가 더 좋지 않을까? 일단 살려 근데 저기가 근데 화변이 흙이 먼저 두면 그래도 잡겠지? 이렇게 둬도 흙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 4070이래요 그러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저도 4070이래요 진짜요? 왜 이렇게 좋은 거 써요? 일단 제가 찍어본 참고도는 이게 블루스팟이었어요 이렇게 둬라 그러니까 결은 비슷하죠 결국 이제 얘랑 얘랑 맛보기가 중앙이라고 이렇게 둬도 자체로도 뭐 잡히는지가 의문이다 이미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기를 왜 안 넣었을까요? 실전에 근데 끝나자마자 복귀하는 화면을 봤을 때는 바로 이거 이 참고도부터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다고는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전에 6위를 끊었다는 거는 이거 이어주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득이니까 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6위를 두면은 6위를 잇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6위에서 그냥 좀 어렵다라고 보고 이걸 끊은 거니까 이게 좀 싫다라고 본 건데 그러니까 이 수익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그리고 또 맥심배가 워낙 소끼바둑이에요 워낙 소끼바둑이어서 약간 좀 이원현 구단이 이 장면에서 슈끼 미스가 너무나 좀 치명적인 실수가 등장을 했죠 맥심도 올해 처음으로 피셔로 바뀌었어요 아 그쵸? 이게 소끼라고 해서 시간을 받는데 이게 피셔였네요 원래 피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수가 결국 좀 이바둑의 패착이라고 봐야 되고 여기서 이수가 이바둑의 최종 패착 최패? 응 이수로는 그래도 냉정하게 여길 둬서 백이 살아가면 살아간 대로 이제 두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바둑을 뭐 여기 나오는 것도 한수가치가 있을 것 같고 이곳을 둬서 이 흑돌을 살려놨다면 그래도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아요 내집반 큰거 아니에요? 이제는? 크긴 큰데 원래는 내집반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 안하는데 지금 뭔가 이런 부분도 사실 흑이 정리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여기 그렇죠 허허실실 작전으로 상대해야죠 근데 이곳 도서 이제 원성진구단이 칼을 빼드니까 실제로 이 도를 살리기가 좀 많이 잡혀버렸어 많이 힘들어졌어요 원래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제가 여기서도 이거 한번 해보자고 자꾸 저한테 뭐 쌓인거 있어요 왜 자꾸 혼자만 인공친구 찍어보고 재밌잖아요 이거 근데 이것도 어지간하면 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우리가 또 다음 판도 봐야되잖아요 결국 이혼연구단이 이렇게 돼서 이 대마가 잡혀버렸어요 사실 전기대회 또 준우승자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이혼연구단이 좀 잘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16강 정도면은 좀 일찍 탈락한 감이 있죠 살짝은 그래도 전기우승자니까 살짝은 좀 아쉬운 감이 있다 네 그래서 원펀치 원성진구단이 8강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또 두 번째 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